오늘 아레나 6월호 촬영하러 왔는데 첫 개념업인데 밖에서 찍게 됐어요.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제가 지금 주머니에 손을 놓고 있는데 바지가 커서 놓고 있는 거니 오해하지 마시고요. 되게 살을 맞아서 잘할 수 있을지는 좀 걱정이 되는데 이제 재미있게 잘 찍고 가겠습니다. 서구하고 산책도 하고 좋네요. 공원에 개미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야? 맛있겠지. 안 줘도 돼요. 왜 상관없어. 한번 볼게요. 확! 한번 볼까? 좋네요. 자연과 하나 된 컨셉. 나이스. 날씨가 정치지 않으니까. 날씨와 국민이의 비주얼. 3% 유럽에 갈 수 없으니 이곳은 유럽으로 만들겠다는 마인드. 예쁜 창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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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 창불 가슴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고 가슴 운동을 요새 진짜 열심히 하는 거 같아요 날씨가 좋아서 사진 잘 나오는 거 같아요 재밌다 야외 촬영하니까 시원하세요 이따 끝나고 산책하다가 가야겠어요 사복도 되게 댄디하게 입고 왔는데 오 찾아오셨네 저 이제 눈을 속에서 찍혔어요 아 이거 근성스러웠는데 나무가 신기하게 생겼어요 찍어주세요 여기 올라가고 싶다 나무 잘 타거든요 강원숭이였어요 아기들이 진짜 많네 여기 말라지지 좋을 때야 자세하게ąć 밀람이 더 좋은 차량 열심히 입고 있는데 저기 우리 본인 같죠? 아riz아 하하 예수 통화 마지막 마지막 저희 와 노도요 지금도 너무 예뻐 한 번만 할게요 마지막으로. 근데 포즈를 뭉,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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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. 신발 좀 커가지고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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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오늘 아레나 6월호 촬영을 모두 마쳤는데 분위기가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또 찍었으면 좋겠어요. 너무 좋았어요.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? 날씨가 한 60% 했고 제가 한 3% 했고 감독님께서 나머지를 다 채워주시지 않았나.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. 민소매도 입고 그랬는데 되게 조금 많이 볼 게 없을까 봐 운동을 많이 하긴 했는데 많은 곳에서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화보장인이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! 우리 이제 산책이나 갑시다. 어떤 운동이에요? 딱이네 나한테. 온몸에 근육이 멈췄거든요. 좋네요. 호복지는 잘 안 하네. 호복지는 잘 안 하네. 아 너무 가벼운데? 너무 가벼운데? 바로 40kg. 저한테는 너무 가벼운 무게. 너무 힘드네. 제가 원래 호복지는 안 합니다. 아 이게 이게 딱이네. 딱 등 운동이네요. 등 운동하고 있고. 어깨 넓어지려고. 제가 러비티를 위해서 어깨 강화 수술하고 있습니다. 아 너무 가볍다. 한 30kg. 아 근데 잘 돼 있다. 여기 왔다 갔다 왔다. 왔다 갔다. 왔다 간다. 아 무거워. 아 어제 등 해가지고. 병통이 좀 세게 왔어. 아 가슴이네 얘가. 딱이네요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아 진짜 여기로 운동하도 되겠다. 왜 이렇게 잘해 놨어? 운동 기구가 진짜 잘 돼 있네요. 와 좋은데요? 괜찮은데? 배가 제일 좋네요. 몸을 잘 푸는 게 중요합니다. 오케이. 다음. 뭐야 이건. 얘도 가슴이네요. 뭐지? 어떻게 나온 거지? 이거 다. 어 뭐야. 아 엄청 많이네. 먹을 거 많아. 왜 이렇게 무거워. 왜 이렇게 무거워. 못해 못해. 역시. 이거 어르신들 몸이 좋은 이유가 있었네. 지나가는데 어르신들 몸이 막 울긋불긋하시길래. 뭔가 했더니. 운동했으니까. 어깨 근육 풀기 해야겠네. 어떻게 하면 돼요? 이거 맞나? 전혀 근육이 안 풀리는데? 운전하는 거 같아서 좋네요. 아쉽게도 면허가 없어서. 운전하고 싶을 때 여기 와서 이거 하겠습니다. 미안해. 오케이. 좋네요. 너무 귀여운데? 아빠란. 아빠의 무계란. 산책 다 했으니. 집에 가야겠습니다. 여러분도 너무 늦게까지 산책하지 마시고. 일찍 귀가하세요. 아니요.